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지난 11월 8일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서 희한한 점 주장을 펼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외환위기 때는 기업이 부도가 나니까 약 150조 원이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했던 기획재정부나 정부가 국민이 죽겠다고 하는데 돈 30만원 50만원 주는 것을 그렇게 벌벌 떨어서 되겠느냐 일명 보기에는 옳은 주장처럼 보입니다만 참고로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공적자금은 159조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61조 원 정도가 해수가 됐고 나머지 69조 원은 2027년까지 매년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모라토리움, 국가부도 발생 문제로 인해서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단 기업을 살려가지고 공장을 돌려서 그 다음에 수출을 해서 외채를 갚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죠. 10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으로 지불하게 되면 약 56조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만원 정도 지불하게 되면 그 절반인 28조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의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요청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나 홍남기 부총리 등은 모두 다 현재로선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두 손을 들고 말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은 제안한 지 11일 만인 11월 9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마침내 채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당정청 해외 과정도 없었습니다. 명칭은 국민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위더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중에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로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재원 확보 방안은 초과세수의 납부유예 방식이라는 아주 초유의 그런 수단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인위적인 세금 납부유예가 국세징수법 조항의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고 이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인 그런 발상에 속하고 더욱 이제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위적인 법 해석 때문에 후일에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볼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그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당정협이라는 그런 형식 요건을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당정협이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싹 무시하고 그냥 당이 정하고 정부가 따라오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료사회에서는 정상적인 국가운용시스템이 파괴되었다 이런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원급 지불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적 영역에 관한 정상적인 운영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만 사례가 깊었다면 국민들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정정협의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봐야 또 다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정한 결론을 갖고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역 지원금 강행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의 이목이나 합법 등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여권 핵심부의 시각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에서 국민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예사롭게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독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듭 말하지만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또 국민이 어떻게 투표를 하든 관계없이 투표 결과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재해석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국민들의 정말 뜻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돈을 주는 일이 거의 보통 명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나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야당 측도 가만히 손을 놓고 이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11월 7일 날 윤석열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통건 지원책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에 50조 원을 투입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역문 같은 찔검찔검 지원책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내놓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정액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피해를 지수화하고 등급화해서 원칙을 갖고 보상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 이영수 씨는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파격적인 맞불 작전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피함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여당이 돈을 푸는데 야당은 풀지 말라고 하면 무조건 선거에서 찬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민 또 조성복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연금으로 50만을 준다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식상하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은 남부유럽의 그리스가 갔던 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981년 이전만 하더라도 남부유럽의 그리스는 유럽에서 재정이 가장 튼튼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1980년에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불과 22.5%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국내 총생산 대비 200%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스는 1950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로 급속한 그런 경제성장을 기록했던 국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그리스의 경제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에 전세계 국가 가운데서 성장률이 가장 빠른 국가가 일본이었고 그 다음에 2위가 그리스였습니다. 1950년대에는 그리스 경제는 10%대 성장을 기록했던 데도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를 두고 여가 없이 그리스 경제기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의 몰락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981년에 그리스 역사상 최초로 집권한 사회주의 정부 좌파정부에 의해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 집권당인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이 정부 지출은 공공투자 부분에만 적자를 허용하는 식으로 재정의 항금법칙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981년에 취임한 사회주의자이자 포퓰리스트였던 파판드레오 총리는 이 항금류를 완전히 폐기해버립니다. 대신 재정을 쏟아부어서 소득분배정책을 펼칩니다. 선별복지는 갑작스럽게 보편복지로 바뀌게 됩니다. 무상교육과 무상의료가 시작됐고 출근 시간대에 대중교통들도 공짜로 제공되게 됩니다. 65세 이상 무주특자에게는 월세를 지원했습니다. 한 달에 최대 약 50만원 362료를 지렸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월세의 50%까지 세금으로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취임 1년 만에 1982년도에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45.9%로 인상했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그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미천 삼아서 총 11년간 권력을 유지합니다. 1981년부터 1989년 그리고 1993년부터 1996년입니다. 상당히 장기 집근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불을 붙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권력을 지기 위한 경쟁에서 여당과 야당의 정책이 구분이 안됩니다. 모두가 다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스에서 정확하게 이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경제정책에 관한 공통 나눠주기에 깊이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불을 지핀 포퓰리즘이 드디어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재정을 마구 뿌리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한 번 포퓰리즘 열차에 올라타고 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파국이 오고 나서야 채권단이라는 경제적인 외압에 의해서 멈출 수 있을 뿐입니다. 재정이 거들나고 빈곤이 평준화되었을 때 포퓰리즘은 멈추어 서게 됩니다. 국가가 더 이상 나누어 줄 것이 없는 빈곤의 일상화가 되었을 때 포퓰리즘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은 그리스에 이어서 교과서에 자주 오르내리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서 선거를 통해서 포퓰리스트를 물가려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 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교체하는 일까지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리스의 그런 딜을 이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